안녕하세요 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리는 주식 맛집 코너를 맡고 있는 이데일리맵 전문가 이수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주식도 많이 소개를 좀 해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에 대한 노하우 한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종목 상담을 하다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으신데 정작 본인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지 이것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잡아 나가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공 투자 1원칙으로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해서 지속적이고 그리고 안정성 높은 수익을 계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가감없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에 앞서서 노란톡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아래 나오시는 QR코드를 직접적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채널 추가 성공적으로 가능하실 거고요 자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면 그분들 역시 성공적으로 노란톡 채널 추가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 방송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채널톡 추가를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포트폴리오 관리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종목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에서 어떻게 많은 종목들을 어떻게 편중하고 편입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보자면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탑다운과 바텀업을 나눌 수 있는 그 경계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과 업종 그리고 기업 중에서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중요도를 체크하고 있는가 이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탑다운이라고 한다면 시장과 업종을 기업 종목보다는 조금 더 중요도를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업종보다는 기업과 종목에 포커스를 해서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해나가는 방식이 바텀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탑다운 방식의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어떻게 탑다운을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강력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탑다운 방식은 시장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업종과 테마를 분석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기업을 발굴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매매법을 의미를 하겠고요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주도주 섹터만 잘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별 기업을 잘 선택을 못한다 하더라도 꽤나 성공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3년도 1분기에 가장 크게 올랐었던 AI 테마 혹은 로봇 테마 2차전지 테마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 주도주 섹터의 상승 흐름에 여러분들이 같이 편승하셨더라면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게 되셨겠죠 예를 들어 로봇티즈를 보유했든 로봇스타를 보유했든 여러분들이 수익은 당연히 나셨을 겁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기업 종목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업종 섹터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공부가 필요한 그런 매매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종과 그리고 이런 섹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라는 이러한 단점도 충분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장과 업종 이슈에 따라서 갑자기 내가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관련된 섹터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을 시에는 오히려 손실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부작용도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텀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기업과 종목을 먼저 집중적으로 분석한다는 말씀을 아까 서두에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업종이 어떻든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떻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추후에 좀 부수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매매 방식이 되겠고요 저평가 기업을 발굴해서 내재 가치가 부합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자면 시장이 흔들리지 않겠죠 시장 상황과 업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춰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고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보유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주도주 섹터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큰 성과를 내는 투자 방식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개별주가 잘 올라갈 때까지 정말 많은 보유기간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저평가 종목들을 재평가를 받을 때까지 보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유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자 저평가를 발굴해서 투자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텀업 혹은 탑다운 방식을 채택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로 쓰고 있는 투자 매매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업종과 테마가 이것이 과연 하반기에 좋아질지 혹은 2분기에 좋아질 수 있는 섹터인지를 미리 분석을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이 최종적으로 좋아질지를 제가 분류해놓고 그 종목을 픽을 함으로써 사실상 성과를 내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체화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설명드려보자면 자 현재가 투자할 만한 시황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따라오는 시장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대다수의 주식 비중들을 많이 줄여나가셔야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투자할 만한 시황인지 아닌지를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시황 같은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업종과 섹터의 많은 시간과 이런 분석들을 쏟아내는 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도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좀 책정을 해보면 대다수의 코스피 기업들이 지금 PER이 한 12배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만 하더라도 PER이 한 8배에서 거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승장의 어느 정도의 여파를 따라서 지금 많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업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치 투자자들은 사실상 신규 자금을 넣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시기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황이라는 건 예측 자체가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12배가 16배까지 가는 이런 상승 궤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대다수의 투자 대가들도 시황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섣불리 시황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종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업종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 2차전지, 반도체, 중국 소비주, 조선주, 철강주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낼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혹은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아질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것에 많은 분석을 해나가는 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철강주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철강주에 대해서 많은 종목들, 그 중 3, 40개 정도가 되겠죠 그 중에서 어떤 기업들을 선택하실지를 채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그래서 세 번째, 그 업종 중 어떤 종목을 투자할 것인가 예를 들어 철강주라고 한다면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심팩, 동국제강 등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포착하고자 하는 기회의 종목은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보게 되실 거고요 2차전지라고 한다면 에코프로BM, 천보, PNT, 2차전지 장비를 살 것인지 양극제를 살 것인지, 전해지를 살 것인지 이것에 대한 여러분도 이제 투자 포인트들을 가져가셔야겠죠 자 이렇게 종목까지 모든 초이스가 끝났다라고 감안했을 때에는 네 번째, 종목을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할 것인가 즉 이제 매매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흐름이 종료될 때까지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할 것인지 혹은 적정 가치에 부합했을 때 모두 매도해서 수익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채택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 관리 2원칙 두 번째를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각 섹터별 비중을 설정해라 제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 섹터가 좋아질 것 같다 철강주가 좋아질 것 같다, 반도체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섹터를 우리가 정했다라고 감안해봅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주도주 섹터이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투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전체 자산 100%라고 봤을 때 바이오 철강 반도체의 비중을 각각 20%로 높게 설정하고 나머지 이제 비주류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비중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을 함으로써 사실상 순환매 섹터에서도 내가 소외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주도주 섹터의 비중은 최대 7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매매하시고 그리고 30% 정도는 다시 한번 주도주 섹터가 다시 랠리가 끝났을 시 다시 반대 국부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저평가 섹터의 30% 정도는 당연히 비중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섹터에 70%를 넣으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도주 바이오 철강 반도체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섹터의 총합이 7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투자에 편입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트폴리오 관리 3원칙 섹터별 종목 선별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바이오 철강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요 사실 세 가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편입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섹터당 한 종목을 편입하지 마시고 최소 둘에서 세 종목 정도를 편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균등적인 효과를 내실 수가 있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고 한다면 중대형주 한 종목 그리고 중소형주 한두 종목들을 총 편입해서 총 세 종목 정도를 비중을 나눠서 진입을 하신다든가 예를 들어 바이오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레고캠바이오 올릭스와 같은 종목을 세 종목 정도를 편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쪽으로 섹터가 편중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0% 오르고 레고캠바이오가 140% 오르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균등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포트폴리오를 편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공 원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중소형주 같은 경우를 편입하실 때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중대형주는 사실 대장주들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예를 들어 철강주는 포스콜딩스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이 될 겁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는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중소형주 종목을 편입하실 때 섹터 이슈로 최근 3개월 내에 급등한 이력이 있는가 이 부분들로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되면 끼 있는 종목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 철강주 같은 경우에 철강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관련된 모든 섹터들의 종목들이 좀 크게 급등했었던 4월 전례가 좀 있는데요 자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올랐었던 종목이 뭐냐라고 봤을 때 하이스틸이라는 놈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상한가에 육박하는 시세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때에도 제가 이제 밑에 뉴스 가져온 것처럼 하이스틸 철강 수요 확대에 따라서 업계 가격이 줄인상에 따라 강세를 보였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크게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 경우죠 사실 하이스틸은 예전에도 관련된 사항들이 지금 노출될 때마다 이런 재료가 부각될 때마다 크게 급등했었던 전례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을 보통 끼 있는 종목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이러한 끼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끌고 나가시는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1분기에 정말 가장 크게 올라갔었던 섹터를 뽑아보고자 한다면 당연히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에코프롬 BM 같은 경우가 1000% 포스코 퓨처엠이 125% LNF가 105% 그리고 윤성 FNC 같은 경우가 352% 하나 기술이 87% 정도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즉 어떤 섹터, 섹터가 왜 중요하냐고 한다면 어떤 섹터에서 예를 들어 2차 전지 섹터를 여러분들이 딱 잘 초이스만 했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을 편입하셔도 다 수익권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수익률의 격차는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에코프롬 BM을 보유하신 분들은 1000% 수익이 나셨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하나 기술 같은 경우는 87% 수익이 나셨을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의 격차가 발생하죠 자 즉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한다? 한 종목이 아니라 두세 종목 정도를 편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크게 올라갈 종목들을 자연스럽게 편입하게 되는 이런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한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탑다운 방식의 투자의 이점 뭐다? 섹터만 잘 찾아도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탑다운 방식의 포트폴리오 매매 방식을 계속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관리 3원칙 실전 예시 2분기의 주도 섹터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단하게 좀 다시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카메라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직접적으로 스캔하시면 채널톡 추가 성공적으로 가능하실 거고요 자 내가 QR코드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샵 3772 여기로 이수범 세 글자 가볍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후에 채널톡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1분기 주도 섹터부터 지금 이제 2분기 어떻게 이어지는 그림이 완성될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로봇과 AI 테마 그리고 2차전지가 1분기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크게 급등이 나왔었죠 물론 4월달 들어서 이제 로봇과 AI 테마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하방 하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전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에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될까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후부터는 반도체 쪽으로 좀 방향을 잡거나 혹은 풍력과 태양강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을 반드시 늘리시라는 이런 권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자면 자 먼저 디렘 가격이 급락 후에 지금 현재 횡보할 때 보통 주가는 먼저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과거 이런 통계 지표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디렘 가격이 지금 4달러 정도에서 1달러 때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서서히 바닥을 다져나가고 그리고 재고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렇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가 지금 감산을 결정하게 되면서 사실상 재고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소진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를 해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디렘 가격이 횡보한다 하더라도 보통 3개월 6개월 갭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AI 체포든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 12단 적층 HBM3를 개발함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처리 속도가 78%가 증가가 되었고요 당연히 이제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I 쪽에서 많은 디렌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꾸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HBM 같은 경우가 이제 4년 사이에 한 2배 정도가 성장이 예상되고 엔비디아 등 이미 빅테크 기업들의 고객사를 확보함에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대형사라고 본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ISC와 해성DS 심텍 등 5G 기판 관련된 이런 패러다임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고요 중성주 같은 경우에는 연내 분기별 실적이 좋아질 곳 혹은 반도체 실적 쇼크로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여기는 굉장히 실적이 좋네 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분기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군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YIK 그리고 넥스틴 이런 중소형준들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중소형주 편입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관심 종목 내에서 잘 한번 포착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중에서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웨이퍼 인스펙션 시스템을 공급 계약한다는 체결 부분들이 지금 22년부터 23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건 대다수의 반도체 장비와는 다르게 사실 연내 굉장히 3개월 6개월 내에 바로 분기 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공급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여지가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관리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섹터별 비중 관리로 소외되지 않는 수익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순환매 장세에서도 톡톡히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는 낮추고 안정성은 높이면서 이런 매매를 지향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이다 자 그리고 섹터별로 한 종목이 아니라 두 종목 내지 세 종목 정도를 편입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까지도 발휘될 수 있다는 점 개별 기업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투자하면서 강조드리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의거한 매매를 지속해야만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매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포트는 굳건하다 하락장에서도 꼭 반드시 들고 가볼 만하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도 좋은 성과가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추후에도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교육 이런 것들을 받고 싶으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노란톡 채널 추가 해주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